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1위가 뭐였냐면요. 비타민 B였습니다.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수면 부족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B예요.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비타민 C예요. 항산화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고 비타민 C가 미백 효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콜라겐이 잘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산균 안 드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그다음에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. 50대 이상이라면 피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야 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. 바로 마그네슘입니다. 근육의 활동을 안정화시켜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그네슘을 꼭 먹고 잠자리를 들게 됩니다.